이거 노란 거? 이거요? 계속 클릭해. 23페이지. 뒤로 막 펴보세요. 코드 별로 없으면 그거 말고. 47. 47? 안 되겠다. 28. 그거 안 되면 48. 28. 없네? 그럼 48. 할 수 있겠어요? 나 이거 해도 되겠다. 반주 나오면 원윤이 맨 마지막 주 멜로디 치고 들어가면 돼요. 멜로디 끝에 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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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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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